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상화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1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한국사 하반기 어떻게 공부하실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차피 한 번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한 번 해야 되는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왔어요. 그쵸? 7월 달부터 하반기라고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온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이실까요? 물론 한국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고 수험생활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예상컨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수령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나 Q&A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공부가 잘 안 돼요. 슬럼프예요. 6평이라고 하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불안해서 슬럼프가 옵니다. 아니, 정말 6평 잘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니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탐부 과목을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6평에서 어떡하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물론 6평 결과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조금 힘들고 좋으면은 좋은 대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점은 아닐까라고는 조금 우려 섞인 그런 걱정을 조금 주제 넘게 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한국사랑 관련돼서는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 개 과목 중에서 한국사만큼은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편안함이 있으시면 다른 과목들도 이제 하나하나 잡힐 거니까 불안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하반기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능은 한국사입니다. 절대평가죠.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무 쉬워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안 봤더니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과목이고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불안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다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싹 다 하다 보니까 한국사에 굳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 아, 근데 또 안 하자니 좀 불안한데? 이런 아이들께 제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선생님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좀 짧은 거 없나요? 근데 진짜 완전 완전 노비에이스는 아니야. 어느 정도 그냥 주요 개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어.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거 아, 몰라 찍어 했는데 맞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거지. 정확한 사실 확인은 못해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불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요? 내가 그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그런 것과 좀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이런 친구들께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달콤한 국사 스피드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총 9강짜리를 초반에는 스튜디오로 그리고 나중에 현장 버전을 다 찍어놨거든요. 이거 이미 완강이 됐습니다. 이미 완강이 됐어요. 자,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피드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빠르게 그냥 압축해서 보는 거다. 자, 이거는 필요한 내용을 구조화하는 거고요. 구조화라고 하는 건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겁니다. 즉, 찰칵 하고 찍었을 때 머릿속에 어, 어, 그게 여기, 여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기능이 떠오르면 돼. 해서 구조화시키는 거고 판서로만 진행합니다. 뭐, PPT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정리를 좀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한 거니까 물론 개념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을 흐름과 더불어서 구조화시키고자 하는 강좌가 이 9강짜리니까 혹시나 한국사가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9시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 1.25배속, 1.5배속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자, 이걸 판서를 어떻게 하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구석기, 구신, 청철부터 뭐 고조선과 팔조법 해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발해 그냥 한 판에 쭉 정리하면 고대사 끝났습니다. 한 판에 고대사 끝! 한 판에 고려시대사 끝! 한 판에 조선시대 끝! 이런 식이야. 해서 판서를 통해서 잡아들이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안에서의 개연성이나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거니까 조금 압축해서 구조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교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민망하니까요. 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사거든요. 조선시대사를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판서하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구조화시키는 그 구조화의 마법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9시간만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1등급 만들어 드립니다. 다음!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문제풀이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이거 아는데 이거 분명히 아는데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근데 문제 풀고 나서 틀려서 나중에 오답 체크하고 해설지를 보니까 아, 나 이거 아는 건데 왜 틀렸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풀이 들으시면 돼요. 문제풀이.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1번하고 2번으로 두지 않고 1-1번으로 해놨잖아요. 왜요? 한국사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좀 짧게 공부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굳이 안 들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들으세요 하면 저는 좋지만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항상 아는 건데 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총 6강짜리로 제가 주제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고대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항기, 일제강정기, 현대사 이렇게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실제 강의를 할 건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해석 능력을 조금 보는 거죠. 여러 개의 사료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기서 생각하는, 여기서 제시했던 이 제시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이라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같은 키워드지만 이걸 다르게 반영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 풀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기출문제나 다른 데서 가지고는 사료를 가지고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개강하지 않았고요. 준비 중입니다. 이제 7월 달 중에 오픈이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선생님 다 필요 없고요. 최대한 짧은 거예요. 제일 짧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냥 나오는 것만 흐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다. 3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고 어느 정도 뭔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뭔지는 알아. 근데 흩어져 있어. 이런 거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제일 짧은 강의 필요하다. 그러면 뭐 들으시면 된다? 한국사 3시간 파이널 보시면 됩니다. 요 3시간짜리 파이널이 제가 뭐 작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딱 3시간에 끝나요. 근데 작년에 제가 조금 오버해서 원래 이제 PPT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손으로 쓰겠다 해서 1강이 70분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60분, 60분, 60분 해서 딱 3시간에 끝났어야 됐는데 7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3시간에 다시 맞출 건데 3시간 파이널이 이제 총 3강짜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강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진짜 그냥 주제별로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정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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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제에서 이 키워드 나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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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 가지고 3시간 만에 끝낼 거니까 3시간 만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사 강의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들었던 게 이제 3시간 파이널이고요. 가장 이제 조금 압축해서 제가 수업할 수 있는 모든 경향을 압축해서 가장 이제 뭐 찐한 것만 담아놓은 거니까 요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한국사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2, 3등급 계속 나오고 있다. 요것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불안함 제가 싹 다 해소시켜 드릴게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3시간 파이널이 됐겠죠. 8월 셋째 주에 오픈합니다. 여름방학 특강 기간에는 제가 이제 올 수업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풀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 스튜디오에 올 수 있는 일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준비하고 8월 셋째 주 여름방학 특강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스튜디오 와서 찍고 오픈할게요. 그때부터 이제 어차피 수능이 11월까지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죠. 여러분이 공부 계획을 짜고 나서 필요할 때 딱 3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3시간. 자, 됐어. 그런데 선생님 아, 3시, 아, 수험생한테 3시간 너무 낭비 아닙니까? 한국사를, 아, 어디가? 1시간도 아까워. 아니, 근데 1시, 아니, 한국사 1시간도 아깝다고 하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요. 좀 1시간은 주세요. 근데 1시간도 아깝다고 할 수 있잖아. 그쵸? 진짜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한국사 도저히 못하겠다. 더 짧은 거 주세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더 짧은 거 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립니다. 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간다. 두 번째,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주머니 써요. 이게 멋있는 척하고 찍은 게 있어요. 저랑 다르게 생긴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왼쪽 탭에 컴퓨터 기준. 내가 캐스트라고 있어요. 캐스트, 아세요? 제가 이제 캐스트 뭐 찍고 있는데. 캐스트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캐스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 이 영상을 찍는 7월 1일 기준. 이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15분만 빌려줘. 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캐스트가 딱 15분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냥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이 나옵니다. 15분. 아니, 1시간 너무 많다며. 아니, 3시간 싫다며. 9시간 싫다면서요. 제가 15분에 끝냈습니다. 15분만 주세요. 그래서 실제 보여드리면은 캐스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특강 15분만 빌려줘. 평권, 한국사, 벼락치기. 댓글이 256개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댓글. 자, 그리고 14분 57초 만에 끝났어요. 14분 57초 만에. 뭐 15초 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3월 달에 이제 3월 학평 준비하면서 찍은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MBTI에서 봐서 알겠지만 MFP죠. 제가 MFP인데 계획성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방금 하반기 커리큘럼도 지금 방금 준비한 건데 계획성이 없이 그냥 그때 저녁 식사하다가 한번 찍어볼까 하고 했는데 진짜 딱 한 번만에 15분 만에 끝났어. 제가 이제 소리 지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 15분 만에 끝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휴, 무섭죠? 눈에서 빛 나오고 있어요. 아! 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15분으로 한국사 벼락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보이시죠? 시작하고 15분 해놓고 아이패드로 시간 눌러놓고 시작했습니다. 15분 만에 끝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어쨌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할 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재미있게 하셔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짧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에 강사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 여러 가지 강좌를 놓고 그에 맞는 것들을 제공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9강짜리든 3시간짜리든 15분짜리든 식사시간 이동시간에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한국사는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냥 조금 웃으면서 재밌게 보시고 그걸 내가 복습할 때 한 번만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한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께 자신감을 주고 날개를 달아드리는 그런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수험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긍정열매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